두 명 나유의 구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야 사랑의 너만은 변하지 않도록 영원히 널 비춰줄게 내가 약해 보였나요 언제나 걱정됐나요 달빛에 반짝이는 저의 스처럼 사라질 것만 같나요 불안해 마요 꿈만 같나요 널 위해서 빛나고 있어 너희는 그대 손을 꽉 잡아줄게요 따스히 감싸줄게요 두 명 나유의 구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야 사랑의 너만은 변하지 않도록 영원히 널 비춰줄게 못 잃을 것 없어도 그대만 있어준다면 어두움던 마음 속에 밝은 햇살을 빛을 줘 언제까지나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에 그대의 마음이 전해져 너희는 어깨 이젠 꼭 안아줄게요 다수히 감싸줄게요 두 명 나유의 구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야 사랑의 너만은 변하지 않도록 영원히 영원히 널 비춰줄게 달콤한 말도 필요 없어요 달콤한 말도 필요 없어요 내일 같은 꿈에 행복해요 질리나 하나운 맘속에 모두 담아둘게요 깨지지 않도록 지켜줘 너희는 어깨까지나 소중해 소중해 그 누구보다도 널 사랑해 사랑해 느끼지 않는 기적이 찾아온 거야 사랑의 너만은 변하지 않도록 영원히 널 비춰줄게 영원히 널 비춰줄게 영원히 널 비춰줄게 내가 그리 구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야 내가 그리 구슬처럼 보이지만 팀의 황금 기회를 맡고 있지 소원을 빌면 이루어주는 진이 너의 소원을 말해봐 너는 발등신 민영 너의 모델 워킹 보는 게 소원이지 오우! 와우! 모델모델! 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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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당신은 한국인 시민의 첫 번째 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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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 제가 고를 줄 몰라요. 제가 있던 거 미... 언니? 아 그래서.. 소리가 그랬던 소리가.. 소리가 어떻게 나는데? 약간.. 공코트럭 났어요 그냥 말을 해줘야지 왜 아무도 말을 안해줘? 안녕하십니까 81번 81번 Kemm 제 친구를 소개해 줄게요 승리 너도 모르는 친구야 궁금하죠 안녕 인사해 안녕 안녕 너는 우리 멤버들 중에서 누가 언니가 잘 쳐버리면 나 많이 쳐 아니 우리 고맙고 하네 나 배터리 없어 등단기 빌렸어 저희 다 목소리뿐이 똑같아요 애교도 해본 사람만 할래 신노봇지 알았어요 뜨거워 더 느낌이 있네 선물해본 쪽 음악 왜 어쩐 aquilo 나가도켜 너 안лед 모야 그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